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실습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 파일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의 소스 코드는 이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제가 단축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이 주소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에 샘플 코드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요 여기에 5.html 파일을 클릭해서 저 파일의 내용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지워나가면서 실습을 하자고요 실제로 코드 하나하나를 치는 건 좋지만 또 실수를 하기도 쉽고 또 지치기가 쉽거든요 우선 이 5.html 파일을 저는 복사해서 우리 수업의 넘버인 5.3.html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텐서플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거니까 이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스텝은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20도, 21도, 22도, 23도를 배열로 담아서 온도라는 이름을 줬어요 판매량은 이렇게 됩니다 즉 20도일 때는 40개가 팔렸고 23도일 때는 46개가 팔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텐서플로 JS에게 학습시키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텐서플로 JS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텐서라는 형태로 저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tftensor라고 하는 저 함수의 입력 값으로 온도를 주면 텐서로 바꾼 결과를 만들어주는데 저는 원인과 결과라는 이름의 변수로 저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자고요 개발자 도구를 키시고 콘솔에서 원인이라고 하시면 저것이 바로 온도 데이터를 텐서로 바꾼 것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 원인에서 프린트라고 이렇게 해주면 저 원인의 실제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자주 사용할 명령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원인과 결과, 좀 유식하게는 뭐라고 해요? 원인을 독립 변수, 결과를 종속 변수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코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텐서플러에서는 텐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끝!